네, 오늘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서 대구 26도, 안동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안동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도 낮 기온 35도 안팎을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최대한 실내 활동을 하시고, 밖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 서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은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무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지 기온 26도, 청도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6도, 청도 35도로 연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3도, 구미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 34도, 구미 35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4도, 의성 2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4도, 의성 36도로 찜통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경주의 현지 기온 24도, 낮 기온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후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는 내일 밤부터 광복절인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